바다오염을 막기 위해 제조가 금지된 납, 낚시봉 수백만 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. 납 허용 기준치에 40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는데, 결국 우리 바다에 버려진 이런 납 제품들은 물고기와 해조류를 거쳐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. 황보람 기자입니다. 경찰이 한 낚시도구 제조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. 낚시뚤에 매달아 낚시바늘을 물속으로 가라앉게 하는 도구인 낚시봉이 창고에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. 그런데 모두 납으로 불법 제조된 것들입니다. 낚시봉은 사용 후 물속으로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납으로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낚시도구 제조업체 대표 66살 하모 씨 등 5명은 납 낚시봉 생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대체제를 이용할 경우 생산단가가 10배가량 올라가기 때문입니다. 낚시봉을 수입하거나 제작해서 판매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주물로 된 납출을 사용했을 때는 주물 과정이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서... 이렇게 제조돼 판매된 납 낚시봉만 550만 개. 시가로 1억 5천만 원어치입니다. 이 제품들 가운데는 납 허용 기준치를 40배나 초과한 것도 있었습니다. 경찰은 하 씨 등 5명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,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